여태까지 열심히 보스돈 보상을 받을 시간이로구나 끝인가? 데미안은 없나? 없네 아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태까지는 그냥 맛보기일 뿐 진짜 나는 여기 모여있지 여태까지 모은 소 100개짜리가 벌써 3개 되나 보고 지닐라 2번 둔켈 2번 윌 2번 루시드 2번 데미안 1번 수호 1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은 제일 후진 건 뭐 아 발레온 맞네 150개 되는건데 다루 핑크빛 킬라 왜 아무것도 안나오네 아 가이드 뒤에 있을텐데 여태까지 여태까지 가자 어 레벨 어 하나도 안나온거 같은데 아 위대현 반반 하나 보이는구나 메그네스 아 아 설마 아무것도 안나오는건 아니겠지 야 소울을 이렇게 많이 깠는데 하나 하나밖에 안나왔어? 아 아 나름 소소하게도 이런것도 모으는 맛으로 하는거지 아 강의나 좋네 발레온 매글힐라 강의나 강의나? 아 강의나는 없네 발레온 매글힐라 강의나 정리 좀 한번 하고 아 여기 무턴가 이제 아 저번 저번에는 아무것도 안나왔는데 이번에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그너스 두번밖에 못하겠구만 아 그래 하나 하나 나온게 말도 안되네 한 300개 넘게 한거 같은데 시그너스 수호 데미안 아 아 뭐 하나 먹어야 될텐데 아 루시단 아 망했잖아 기회에는 단 4번뿐 와 이렇게 많이 깠는데 하나 먹는건 좀 그렇지않나 빛나는 두두개 날리아파는 두두개 청명한 아 망했잖아 아 300, 400개는 넘게 한거 같은데 한 범 하나밖에 안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역대급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기회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너무 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진짜 운도 없었다 야 역대급이었어 진짜 안나오 이렇게 안나오는 것도 처음이네 모든걸 다 잃은 기분이야 아주 안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